테일씨가 사실 터치가 많이 없는데 윈윈한테 스킨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윈윈한테는 좀 솔직히 과하죠 제가 어? 제가 봐도 과해요 제가 봐도 과해요 엔시티 중 나의 최애는? 이라는 질문인데 세 표를 얻었어요 윈윈씨 아 역시 내 사랑 내 사랑 야 누가 뽑았나요? 아 진짜 너무 뻔한 분들이 뽑았네요 네 테일씨 유탈씨 마크씨가 뽑았네요 일단 테일씨의 대답 들어봐야 되겠죠 네 왜 최애인가요?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 사랑이죠 네 사랑이에요 저는 근데 윈윈이는 또 저를 안 뽑고 마크를 또 저를 사랑하고 감동이다 진짜 아 진짜 좀 서운하네요 아 히 인정 그런데 어 근데 최근에 도영씨가 태일씨 한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니까 그 태일이 형이 그..뭐지 막 사랑 이런 감정에 대해서 뭔가 있잖아요 그게 뜻하는건 이 단어가 뜻하는 건 뭘까 네 뭐 이런 거를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이 윈윈을 대하는 그 감정이 사랑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인정합니까? 아 대단하지만 주소짓이 아닌 것 같군요